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녀 입니다 자 오늘은 도그위프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극초기 민코인 찾았습니다 출시된 지요 2시간밖에 안 됐어요 2시간밖에 안됐는데 소개시켜 드리는 거구요 지금 모금이 빠른 속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루도 안 돼서 상장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강아지랑 물개의 합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민코인은요 강아지랑 물개의 우정을 나타낸 민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진만 봐도요 굉장히 귀여운 요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펌핑은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정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2시간 전에 이 수넷을 올려드렸거든요 역대급의 고래 프로젝트 출시 6시간 만에 마감 임박 제가 이걸요 6시간 만에 발견을 하고 나서 올려드렸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루도 안 돼서 상장했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모금 마감돼서 본딩커브 100%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소통방에서 지금 바로 100% 수익 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수넷은 이 피넛이랑 물개의 합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람쥐랑 물개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넷이 된 건데 제가 진짜 이거 6시간 만에 발견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6시에 방송했어요 이때 잡았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도 이때 다 잡았어요 이거 지금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100% 수익이 낫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어요 매도 타점은 우리 소통방에서 드릴 거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10시 반에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밤 10시 반도 되기 전에 상창했어요 반나절도 안 걸려서 한 10시간 정도 돼가지고 그냥 바로 상창했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본딩커브가 100%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나오죠 자 진짜 이거 아까 바로 잡으신 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100% 수익 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후순위로 이 도그위프실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자 이 도그위프실은 강아지랑 물개에 합작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영상도 하나 있는데 보실게요 이 도그위프실은 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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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names are Stanley and Ayla and their unlikely friendship began at the Cornish Seal Sanctuary in 2020 Stanley's human Melanie was watching the seals up close at the viewing area when Stanley started pawing at her legs for her to pick him up she placed him on the ledge and instantly one of the seals, Ayla, became very interested in him Melanie suspects Ayla might have thought he was a seal pup since he was wearing a jacket and snood over his ears because it was chilly that day the encounter lasted about 20 minutes and it wasn't until later that evening that Melanie checked her camera roll and realized the gold that she had captured after the visit, Stanley sent Ayla a Valentine's Day card asking if she would be his girlfriend she seemed to be quite shocked he even included a very dapper photo of himself we're not entirely sure what her response was but he did visit her again in 2022 this time in a bow tie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강아지랑 물개의 합작 사실상 이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귀여운 요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덱스 상장은 진짜 거의 바로 할 것 같은데 아마 수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본딩 커브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4%가 벌써 채워졌습니다 출시가 된 지요 지금 딱 2시간 됐어요 지금 밤 11시 반이고요 2시간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하루 안에 그냥 상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토크는 소각이 되고 이제 덱스로 유동성이 이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차트는 완전히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11,000달러거든요 환산을 하면은 1,500만원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을 때 매수를 해야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배가 돼도 1억 5천이잖아요 시가총액이 100배가 돼도 지금 15억이 되니까 이렇게 초기에 잡는 게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천만원, 백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대주주가 되거든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내가 이 코인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고액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원에서 그냥 5만원만 하시고요 저도 630만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 도그위프실 진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본딩커브는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시간 만에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순업 10시간 만에 그냥 바로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업 놓치신 분들 이 도그위프실은 꼭 잡아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 바로 주시고요 010-5933-3168번으로 위프 두 글자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본딩커브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하셨던 민코인이랑 구매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코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정보 얻어 가시고요 순업 놓치신 분들 꼭 이거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